안녕하세요. 약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김지영 약사입니다.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해 영양제 복용은 필수인 분위기가 된 지 오래죠. 주변 분들에게 물어봐도 대부분 한두 가지 영양제는 다들 챙겨 드시더라고요. 영양제를 앞으로도 쭉 먹게 될 텐데 부작용 없이 영양제 섭취를 잘하기 위해 아시면 도움이 될 팁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. 첫 번째로 영양제의 부작용 없이 지속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용법을 잘 숙지하시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. 식 전에 먹는 것, 식 후에 먹는 것, 그리고 오전에 먹는 것과 저녁에 먹는 것을 나누어 잘 지켜야 하고 하루에 몇 알 먹는 것인지 용량도 잘 숙지하여 드셔야 합니다. 너무 적으면 효과를 충분히 나타내지 못하고 너무 많으면 과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 비타민 B나 C 같은 경우는 더부룩하거나 속이 쓰릴 수 있어서 식후에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. 비타민 A, D나 오메가3 같은 지용성 영양제들은 식사 후에 섭취할 경우 흡수가 더 잘 돼서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. 칼슘이나 철분과 같은 흡수율이 좋지 않고 다른 음식 성분들과 상호작용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영양제들은 될 수 있으면 공복에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위장장애가 있을 경우 어쩔 수 없이 식후에라도 드셔야겠습니다. 또 활력을 줄 수 있는 비타민 B군 같은 경우 오전에 드셔야 그 효과를 일상생활 중에 누리고 저녁에 잠을 자는데 방해를 덜 줄 것입니다. 반면 근육과 신경을 이완시켜주는 마그네슘과 같은 영양제는 저녁에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. 이렇듯 각각의 영양제들의 최상의 효과를 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용법이 있으니 잘 기억해두었다가 그대로 복용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. 두 번째로 영양제에 너무 의지하시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. 우리 몸의 건강의 기본은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는 것이라는 걸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. 나의 생활 패턴이 너무 나쁜데 영양제를 먹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위안을 삼으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. 무엇이든 자연적으로 음식에서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양질의 식사를 하시는 것이 우선이고 부족한 부분을 영양제로 채우는 것이지 영양제 그 자체가 만능이 아니란 것을 명심해 주세요. 세 번째로 좋은 제품을 선택하여 드셔야 합니다. 저가 제품은 이유가 있습니다. 우선 오메가3 같은 자연에서 추출되는 제품은 좋은 원료를 사용하였는지 확인해 주세요. 일반 소비자가 판단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으니 믿을 만한 3대 명품 회사의 원료를 사용했는지 확인해 주시면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비타민이나 미네랄도 활성형과 비활성형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 피로회복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B1도 벤포티아민, 푸르설티아민과 같은 활성형이 존재하니 많이 피곤하신 분들의 경우 활성형 제품으로 드시는 것이 좋겠죠? 비타민 C 같은 경우 대부분 합성 제품이라 어느 것을 선택하셔도 무방하지만 비타민 E는 천연과 합성 중에 천연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. 그 외에 화학 부형제로 무엇을 사용했는지도 중요합니다. 저렴한 이산화 교수를 넣은 제품은 우리가 김 먹을 때 먹지 마세요 라고 써 있는 방부제 아시죠? 그거랑 같은 것을 넣어 영양제 단가를 낮추는데 저렴하게 구입하였다고 가성비 좋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대신 우리의 간은 화학 합성물을 분해하기 위해서 더욱 무리하게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. 특히 미국 제품을 직구하실 때는 미국은 우리나라만큼 품질 검사가 깐깐하지 않고 제품 생산에 있어 더 자유로운 부분이 많으니 GMP와 같은 품질 관리 마크를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현재 내가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이미 많은 치료약을 복용하시는 경우 주치의나 약사, 한의사와 상의하신 뒤 영양제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. 약물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. 또한 수술이나 검사 며칠 전에는 중단해야 할 영양제가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. 피를 묽게 하여 수술 뒤 지혈에 영양을 주거나 하면 안 되니까요. 내가 챙겨 먹고 있는 영양제 리스트를 기억하고 현재 나의 상태, 그리고 새로운 영양제를 처음 먹었을 때의 내 몸에 일어났던 변화들을 잘 기억해 주셨다가 특이사항이 생겼을 때 되짚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. 내 몸의 소리에 신경쓰며 영양제를 복용하시면 더욱 오랫동안 더욱 안전하게 최대한의 효과를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김지영 약사였습니다.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 scriptur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